안녕하세요.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가 어느덧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기후위기의 현실과 대한 기후운동의 주요 쟁점들을 9차례에 거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심각한 기후위기의 직면에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영상의 시리즈 제목이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에는 자본주의 체제가 문제이긴 한데 체제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기후운동 안에는 체제를 바꾸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에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10년은 지난 수십 년과 어떻게 다를지를 살펴보고 그 변화가 근본적 사회 변혁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해보겠습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는 2018년에 1.5도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1.5도를 넘어설 경우에 지구 기후가 인류문명이 발전해온 지난 1만 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태가 돼버릴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1.5도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이 10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대로라면 2030년부터 2052년 사이에 어느 해인가 1.5도를 넘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기후위기가 불러올 가까운 미래의 모습을 이미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기후 난민이 늘어나고 있지만 선진국 정부들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는 또 다른 팬데믹을 낳을 것입니다. 식량과 에너지 위기, 역병과 경제 위기 속에서 패권을 지키려는 열광의 몸부림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쟁은 기후위기를 더 악화시킬 겁니다. 이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잘 보여주고 있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가 피부에 와닿고 무시무시하게 느껴집니다. 2019년에 청소년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멈추라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이유입니다. 그러나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의미와 과제에 관해서 기후운동 내에는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같은 혁명적 좌파는 그 어느 때보다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혁이 절실하고 그것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맹목적인 이윤경쟁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피로를 위해 운영되는 사회를 건설해야만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기후위기를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보면서 정반대 방향으로 이끌리기도 합니다. 특히 급진 좌파들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시간이 없다면서 자본주의 틀안의 변화, 자본주의 국가를 활용하는 대안으로 기울고 있는데요.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에 놈촘스키는 필요한 기한 내에 자본주의를 해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대대적인 국가 차원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운동 내에서 좀 더 영향력이 큰 생태사회주의자 안드레아슴 알름도 이런 주장을 하죠. 그는 평이호의 기반의 노동자 국가가 하룻밤 새 기적적으로 탄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을 기다리는 건 망상과 범죄에 모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국가에 대중이 압력을 가해 국가기구들로 하여금 자본과 자기들이 엮은 쇄사슬을 끊고 나아가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말름은 그 수단으로 선거운동부터 사보타주까지를 언급하는데요. 사보타주는 직접 행동으로 사적 소유를 파괴하고 기업에 맞서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지배계급의 도구인 국가를 그대로 둔 채 자본주의 내의 개혁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사실을 먼저 짚고 싶습니다. 자본주의는 맹목적인 이윤 경쟁에 의해 추동되는 체제입니다. 세계적인 이윤 경쟁이라는 자본주의의 엔진이 계속 작동하는 한 어떤 기업이나 국가도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조처를 나홀로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 자본가나 정부는 기층의 압력에 떠밀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정하거나 에너지 전환 계획을 내놓기는 하겠죠.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색내기 이상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운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조처, 즉 화석연료 사용 중단에는 착수조차 안 하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아예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죠. 그래서 자연과 충돌하는 방향으로 내달리고 자본축적의 중심적 구시를 하는 화석연료를 끊지 못하죠. 대중이 압력을 가하면 자본주의 국가는 달라지고 대중의 뜻에 따를까요? 역사적 경험은 그렇지 않음을 거듭 보여줬습니다. 그리스의 좌파개혁주의 정당인 시리자가 대중의 긴축반대운동에 기반해서 2015년에 집권했지만 지배자들은 긴축정책을 밀어붙였고 시리자는 굴복했습니다. 이때 기후대책 약속들도 휴지조각이 됐죠.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주장한다고 해서 개혁을 위한 투쟁을 얕잡아 보거나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 혁명은 부분적인 요구를 내건 투쟁들에서 발전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부터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우리는 근본적 체제 변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화석연료 채취 금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정의로운 전환 같은 즉각적 요구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투쟁들은 때로 부분적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거대한 장벽에도 부딪힐 겁니다. 그리고 이런 투쟁 경험을 통해서 대중은 혁명적 대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투쟁은 자본주의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대에 올려놓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대중의 투쟁과 각성을 기다릴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맥락에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의 의미를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IPCC가 경고한 10년이 지나고 1.5도가 넘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장나고 투쟁이 헛된 것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인 전망은 환경위기가 가속화되면서 모든 재난과 위기, 계급투쟁,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하는 것일 겁니다. 기후위기 때문에 향후 10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수많은 재난, 팬데믹, 경제위기와 전쟁 등으로 세계는 이미 이전과는 다른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들이 더 악화되고 중첩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변화 때문에 대규모 반란과 혁명의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질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를 종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 수준도 달라질 텐데요. 전 세계 많은 청년들이 체제 변화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은 그런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체제를 바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활용한 개혁 성취에 기대를 봅니다. 개혁 중에서도 기후변화 문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면서 말이죠. 몇 년 안에 인류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방법에 노동자의 권리, 여성의 재생산권, 성소수자 권리 등에 관심을 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했듯이 자본주의 내의 개혁으로 기후변화를 억제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여기에 쏟는다면 실패를 반복하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본주의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 가능성은 기후변화와 다중적 위기의 심화 때문에 과거에 비해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요구를 내건 기후운동을 더 크고 강력하게 조직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운동은 다른 다양한 저항운동들과 결합돼야 하고 체제 자체에 맞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째로 노동계급의 잠재력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이 지구와 바꿔서라도 얻고자 하는 이윤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계급은 그 힘을 자본주의의 작동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사회,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을 기후운동에 참여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노동자 계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인구 대다수인 노동자 대중의 삶을 위해 기후위기를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계급이 해방을 위해 행동에 나설 때 기후위기를 멈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다양한 운동을 연결시키고 그것을 모든 문제의 원인인 자본주의를 겨냥하도록 만들 혁명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심화 속에서 다양한 투쟁들이 일어나면 빈곤과 차별과 전쟁의 원인이 무자비한 이윤축적에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런 투쟁들이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저절로 현실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양한 투쟁에 참여하면서 그 투쟁이 체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애쓰고 지배자들의 이간질에 맞서 단결하도록 애쓰는 활동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혁명적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일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기후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공조한 책 기후위기 불평등 재앙 마르크스지적 대안을 선물로 드릴 분을 추첨할 텐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과 질문, 응원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분들 이름이 여기에 들어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가 한 분을 뽑아보겠습니다. 유정열 님이 당첨되셨습니다. 유정열 님은 이 이메일 주소로 책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바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을 보시면서 질문과 의견 남겨주시면 성의껏 제 의견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